여러분이 이거 두 번째 체험했는데 어떤 것이 좀 더 개발됐으면 좋겠어요? 바꿔줬으면 좋겠어요? 카드가 잘 안 박혀요. 카드가 잘 안 박혀요?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? 좀 일시불에 긁어졌으면 좋겠어요. 어? 옆으로 긁어졌으면 좋겠어요. 옆으로 더... 아 카드를 일시불 형식으로 긁었으면 좋겠다. 또 어떤 게 있으면 좋겠어요? 라인 트레이싱처럼 돼. 라인 트레이싱이? 라인 트레이싱이 잘 안 먹는다? 선을 계속 넘어요. 선을 라인 트레이싱을 하는데 선을 계속 넘어요? 네, 그냥 선을 좀 봐요. 아, 그랬군요. 또 다른 개선사항이 있나요? 그냥 멍청해요. 멍청한 것 같아요? 그러면 어떻게 하면 똑똑할 것 같아요? 몰라요. CPU를 높여요. 또 어떤 개선사항이 있어요? 자, 뚜루뚜루 내세요. 박스랑 자, 펜도 내고 고맙습니다.